속초시가 다음 달 25일부터 23일간 야간 해수욕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야간 해수욕장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로 속초 해수욕장 정문부터 중문까지 200m 구간으로 제한합니다. 속초시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15명의 소방대원을 배치하고 백사장과 바다를 비출 수 있는 LED조명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. 한편 지난해 속초해수욕장 야간 개장으로 280만 명이 넘는 피서객들이 속초해수욕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